진짜 필요한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주스 마셔야지 또 뭐 없나? 사겟 아 감사합니다 어? 왔어? 복숭아가 없어서 이거 사서 사과 깎는 여자 좋아하잖아요 복숭아가 없어 사약서에 써줬잖아 세척 사과가 아닌 사과 깎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 응 드디어 사과 타임을 갖는 거야 해줄 거야 사과는 맛있게 먹어버릴까? 어? 오빠 어? 우리 이거 하나만 사면 안 돼? 왜? 무슨 빵을요? 연습해 연습해 어? 연습한다고? 예의 연습으로 콩기가 진짜 아주 빡쳐서 그냥 되게 먼 얘기니까 이게 멀었을 때 갖고 올 때 어떻게 알아 오빠 오빠가 해보는 거야 아기 우유도 막이고 네 나이가 있어서 애도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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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잠깐 봐봐 이거? 엄청 비싸 비쌀 거 같아 34,400원? 너무 비싸다 살 거야 알았어 그럼 이거까지만 딱 사자 이거 진짜 반죽을 차려줄 거야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어우 감사합니다